자 재빈이가 이에 이십일 단어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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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자 이 녀석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윈 윈디 얘는 무슨 뜻일까요 바람 그렇죠 얘는 바람이고요 윈드는 무슨 시예요 이름시 그렇죠 이름시죠 근데 윈디 해서 Y 붙이니까 바람이 부는 이라는 어떤 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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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봄이란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스프링 계속해서 하이크 하이크 오케이 얘가 도보 여행이 걸어서 여행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익스테인지 익스테인지 프레젠스 익스테인지 그 다음 뭐 프레젠스 프레젠트야 프레젠츠야 프레젠츠 교환하려면 선물이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여러 개 여러 개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죠 네 익스테인지 프레젠츠 그러면 익스테인지의 뜻은 바꾸다 바꾸다 교환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고요 프레젠트의 뜻은 선물 선물들을 교환한다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너가 갖고 있는 걸 서로 익스테인지 한다 익스테인지 프레젠츠 핍스 핍싱 핍싱 핍싱인데 핍싱 핍싱 watch movies watch movies watch movies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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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뭐예요 winter 다음은 뭐예요 winter가 지나가고 하면 뭐냐고 봄이에요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spring spring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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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any seasons죠 네 물어본 건데요 how many seasons yeah how many seasons how many seasons 계절이 몇 개 있냐고요 네 개요 네 개가 있죠 Four Seasons이죠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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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가 눈이라 뜻일 때는 무슨 시고 이름시 이름시고요 그 다음에 눈 내리다란 뜻일 때는 하다시 하다시겠죠 Snow는 which 시즌에 내립니까 Winter Winter에 내리죠 Fish Fish Fish가 물고기란 뜻일 때는 무슨 시 이름시 낚시하다 라는 뜻일 때는 하다시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어요 ing 또는 뭐 앞에다가 하다시 앞에다가 to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전부 다 하다시를 다른 시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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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드가 추운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고요? 감기란 뜻일 때는? 이름 시 이름 시죠 Which season is cold? It's winter 어? 윈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계절이 추우냐고 물었죠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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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죠? Have a party Have a party Have a party Okay, 그러면 have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Have a party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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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요? 어떤 시죠? Which season is warm? Spring 어? Spring Spring is warm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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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이름 시 또 무슨 뜻도 있어요? 떨어지따 떨어지따 란 뜻일 때는 하다시 하다시 겠죠? Fall S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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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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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가 변하다 라는 뜻일 때는 하다시. 변화라는 뜻일 때는 이름시. 이름시죠. Change. Change.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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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얼음. 둘 다 가을이죠. 얼음 할 때 어떤 글자가 소리가 안 나는데요? T요. T가 소리 안 나? 소리가 Autumn. 얼음. 이런 소리가 나는데 T가 소리가 안 납니까?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얼음. N. N이 소리를 안 내고 있죠. AU는 무슨 소리 낸다 했어요? AU요? AU는. AU는 항상 무슨 소리 낸다? O 소리냅니다. 네. 그럼? Sno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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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에요? 어떤 시에요?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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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에 ING 붙이니까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두 가지요. 뭐하고 뭐? 도포 여행 중인 도포 여행 것. 도포 여행하는 것이 뭐야? 도포 여행하는 것이겠지. 도포하는 것.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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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It...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hot hot hey so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what is the weather in summer?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yes winter summer summer spring winter winter summer winter winter summer autumn autumn fall fall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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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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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입다 하다시 have a party have a party have dinner have dinner have은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가진 가진이란 뜻도 있어 이런 뜻도 있죠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먹다 디너의 뜻은 저녁 저녁식사 아침식사는 뭐예요 브랫퍼스트 점심식사 런치 런치 쪼 쪼 쪼 쪼 쪼 쪼 하다시 하다시 패드하고 기다려 계세요 윈 윈 윈 윈 하다시 어 바람 이름시 이름시 바람 부는 뭐였어요 윈 윈 윈 쪼 쪼 쪼 쪼 쪼 쪼 쪼 훌 쪼 쪼 itor 이수 니 제가 그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